아직 가시만 하십니다 홍진영씨가 잘 가다나고 했지만 가시면 잘 못 가다나압니다 자 오늘 어떠신가요? 그냥 바다가 가는데 만에 가시겠죠? 그래서 연구 첫째가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먼저 그저 한 번 지말고 김성호 이웃 대표님 송경동 강사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오시겠습니다 자 바로 추첨을 할 때 추첨제가 나오시는데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야지 봉키 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식한테 다 불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쵸? 모모랑 똑같습니다 아 잘 안 돌리세요 자 이 자리의 경우 가장 먼저 말씀드리지만 큰 종류가 있고 작은 종류가 있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통령이 와서 주라고 해도 조지 앞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 그만큼 대전한 말씀을 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께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공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부 이사장님께서 조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돌리길까요 여러분?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돌려만 한 번 크게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다시 나오 v-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전체가 잘 가능하다고 했지만 가시면 잘 못 받아갑니다 파일이 배에 도착하십시오 V- 자 오늘 어떠신 얘들아 멋지 말고 김성은 통일 이유대원님 송영동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투청을 할 때 투청자가 나오시는데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야지 복귀 온다 맞습니다. 보통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식한테 다 불러 온다 맞았습니까? 그쵸? 그거랑 똑같습니다. 아 잘 안 들어오시겠네. 잘 안 들어오세요. 자 이 자리의 경우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큰 종이가 있고 작은 종이가 있습니다. 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통령이 와서 주라고 해도 주지 않다고 하셨습니다. 우리 그만큼은 대전 한 번 설명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께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공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국 이사장님께서 투청을 받으시고 하셨습니다. 한 번 돌리기일까요 여러분?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돌려만 한 번 크게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асzens하여 자리에…? 해결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